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봄꽃은 벌써 지고 여름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진 것처럼 살지 말고 꽃이 핀 것처럼 살아야 될 요즘입니다. 꽃이 핀 것처럼 여러분들 사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만 이 과거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단고기 원본을 읽다. 벌써 태백일사편 중에서도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태백일사가 환단고기 중에서도 가장 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깊은 면을 가지고 있고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또 정신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점은 너무 어렵고 깊어서 지금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고수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을 저를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보다 깊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더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저서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읽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소설 환단고기 다섯 권 안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소설이라 환단고기처럼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은자들이 환단고기를 어떻게 만들어오고 지켜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재밌고 유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사서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대학교보다도 어쩌면 고등학교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그대로를 읽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도 어렵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환단고기, 특히 태박일사, 그중에서도 삼신오제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 본문은 여러분들이 제가 읽으면서 참고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냥 우리 한글 번역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한 소도 제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삼한과 삼조선에 대한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문입니다. 삼한의 옛 풍속의 10월 상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하였다. 이때 둥근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내며 조성에 대한 제사는 나무로 조각하여 지냈다. 산상과 웅성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전해오는 전통이다. 제천때는 임금께서 반드시 몸소 제사 지내시니 그녀가 매우 성대하였음을 가해 짐작할 수 있다. 이날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남녀가 모두 생산물을 올리고 북치고 악기를 불며 온갖 놀이를 즐겼다. 지금 국가 행사를 할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점은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둥근 단을 쌓아 하늘에 하자.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단을 둥그랗게 쌓고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는 네모난 언덕에서 지냈고 조성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는 나무로 만든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이 한은 나라 이름 한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임금. 그런데 이 한은 나라 이름 한도 그런 뜻도 있지만 임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한. 한은 칸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우리가 환단고기, 환단고기 할 때 어떤 분들은 환단고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한단고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다. 그것은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쉽게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한과 칸은 그 다음에 한과 환은 뜻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은 발단 뜻입니다. 한도. 크단 뜻도 있고 발단 뜻도 있습니다. 이 한에. 그런데 환단고기 할 때 환도 크단 뜻도 있고 발단 뜻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칸으로 쓰기도 하고 임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칸이. 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치우천왕을 얘기할 때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의 소가 상징적인 치우천왕의 상징적인 동물이니까 그걸 따서 그냥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을 얘기할 때 대가리라는 말도 한단고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가리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들 머리를 얘기할 때 속으로 대가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가리의 진정한 뜻은 치우천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네모난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변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원지방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우리 동양의식 특히 동북아 쪽의 사람들의 의식을 이야기할 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봐왔고 우리 고궁을 가도 연못을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못을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둥근 나무 심어놓는 곳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하늘은 둥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게 뭐냐면 축원단이라고 적어있습니다. 단을 쌓았는데 둥근 단을 쌓았다. 어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제천할 땐 제천을 할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둥근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 땅이 네모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지 땅의 제사 지제라고 되어있는데 땅의 제사를 지낼 때 여긴 순서가 바뀌었죠. 이 순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문의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한문이 고정된 틀 속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틀을 우리가 얘기하면 주어동사 명사이라는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그대로 올라갈수록 덜 정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천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제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긴 지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베낀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네모난 곳에 네모난 언덕 언덕국자죠. 언덕이고 네모나고 네모난 곳에서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내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소국이 일제히 와서 지방의 특산물과 진귀한 보물을 바쳐 언덕과 산처럼 둥글게 쌓아있다. 백성을 위해 빌어서 재앙을 물리치고 경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도에서 울리는 제천 행사는 바로 아홉 백성들을 교화하는 근원이 되었다. 이로부터 이웃의 경계를 존중하여 물자를 받고 도와주니 개화되어 평등을 이뤘다. 온 나라에서 이 소도 제천 예식을 숭상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최초의 건국자들이 가졌던 것은 하늘의 원리 별의 원리를 이해하는 천문을 알았던 분들이고 또 두 번째는 수행하는 집단 중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분들이 나라를 열었다는 겁니다. 개국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우리가 하늘에서 온 천선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가 온 곳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늘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소도 제천입니다. 그것이 소도 제천입니다. 어디에서 지냈냐? 소도라는 곳에서 제천의식을 치렀다고 보시면 소도 제천에 대한 정확한 말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천선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천문을 알고 수행을 할 줄 몸의 원리 우주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각자들이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소도 제천의식이 다른 데서는 없었는데 여기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니 대단히 독특한 모습으로 보였고 선각자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시대의 최초의 어쩌면 동북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종교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탬의식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말고 이것은 하늘에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걸로 봐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종교로 봤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다 기대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삼신할머니가 나오고 삼신할머니가 마구 할머니니까 마구 할머니가 나오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마구 할머니를 찾고 그런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앞선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구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려 그러니까 아홉 부족이라고 제가 아홉 부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구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홉 백성들을 교화하는 근원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림을 하나 더 넣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최초의 국가가 환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국에서 분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국을 할 때 환웅이 환웅이라는 분이 분국의 주체세력 동쪽으로 가는 주체세력으로 나와서 동쪽의 배달국을 만드는데 이 환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달 교례입니다. 배달족이고 결혜입니다. 그래서 배달 결혜가 동북으로 와서 터전을 잡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곰족과 호랑이종을 만난 겁니다. 호족과 웅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합을 해서 새로운 정치체계를 거기서 다시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 배달국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홉 백성들 아홉 부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홉 부족 구의로 해석을 해도 되고 구리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구리 왜 구리라는 말이 우리 시대에 자꾸 나오냐면 청동기 문화를 최초로 만든 우리 민족 중에 대표적인 국가를 왕조를 찾는다고 하면 어디냐면 배달국입니다. 그게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을 얘기할 때 구리가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구리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구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서는 민족으로 보고 국가로 보고 어디에서는 이런 청동기 문화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는 뒤섞여져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둥근 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네모난 언덕에서 지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런 곳은 다 무시하고 네모나거나 동그란 그런 축단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큰 나무를 선택을 해서 환웅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게 잘 자란 그런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웅상으로 신수로 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나무로 보고 거기에 대상으로 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제사를 지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산해경에 있는 내용인데 숙신 숙신은 조선을 얘기하죠. 숙신국에 백이민족이 살고 있다. 우리 하얀 민족인 건 알죠. 하얀 옷을 조선 말 우리가 광복 되고 나서도 그때 사진들을 보면 시장 풍경으로 사진 찍은 거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거의 90%가 신혼만이 벗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채색 기술이 없어서 염색 기술이 없어서 하얀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염색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지금도 뛰어나지만 과거에도 뛰어났습니다. 비단도 좋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 거가 너무나 비단이 좋아서 특수계층만 우리 거 사용하는 게 여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국에 백이민족이 살고 있다. 북쪽에 나무를 모시는데 이름을 웅상이라 한다. 왜 북쪽에 모시죠? 북쪽은 북극성을 여러분들이 상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배산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산 배자에 보시면 배자는 북자에다가 고기육자가 밑에 붙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기육자를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신체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북쪽을 향해서 등을 쥐고 있는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로 북극성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은 항시 임재에 있다는 뜻입니다. 웅상 할 때 상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웅상을 여기서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늘 임재에 있다는 임재에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본토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집을 지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거 하나는 집에 대한 거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 때는 삼신을 찾고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벼가 잘 있기를 기원할 때는 업신을 찾았다. 산은 무생명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오. 업은 생계와 노동을 주관하는 신으로 업주가리라 일컫기도 한다. 집처에 대하 소원을 빌 때 터주 때 간 집에 대하 소원을 빌 때는 성조되군 이 또한 소출을 좋게 해주는 신이시다. 묘수에 가거나 고기잡이 사장 전쟁에 나갈 때 지인을 칠 때 길을 떠날 때 모두 제사를 지냈다.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태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추가라고 나왔죠. 이축자가 아닌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 때는 삼신을 찾는 아기 낳게 해달라고 옛날에 삼신할머니 찾는 거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잘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업신을 찾은 겁니다. 이 업신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신을 업신으로 삼은 거고 삼신은 절대적인 신에 가깝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터에 대해서 집터하고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터에 대해서 빌 때는 터줏대감입니다. 집에 대해서 집 집중에서도 주방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었는데 거기를 얘기할 때는 성조대군을 찾는 겁니다. 우리 성주 필요라는 것이 바로 성조대군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우린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민간신앙으로 있었지만 일대는 지금보다는 절대적인 신으로서 작용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제천때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의식이 있었을 때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 나왔죠. 묘수에 가거나 묘수에 갈 때 부모님한테 갈 때 부모님 묘수를 찾아갈 때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추러할 때 사냥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지인을 치는 건 아시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양을 갖추고 태세를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진칠 때 그 다음에 길을 떠날 때 모두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도 그냥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지낼 때는 당연히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 하면 되지만 여기에 있는 묘수에 가거나 고기 잡이하거나 추러를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진을 칠 때 그리고 먼 길을 떠날 때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반드시 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제기를 해서 몸을 정갈이 하고 제사를 모셨던 것이 이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업주가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양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주 시골에 가면 시골에 가면 이런 모양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이게 업주가리라고 생산과 작업의 신인데 부루당군 부루당군이 두 번째 당군입니다. 우리나라 당군이 몇 분 계시냐면 47분의 당군이 계신데 두 번째 당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많아서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이분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항아리에다 곡식을 모아놓고 그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부루당지라고 그것이 바로 업신입니다. 아까 업신 나왔죠.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청할 때 찾는 신 그것이 업신인데 바로 부루당지를 부루당지를 모셔놓고 부루당군에게 돌아가신 부루당군에게 요청하는 것을 업주가리 부루당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댕기머리라는 머리 앞부분에도 나왔는데 댕기머리 바로 당군왕검이 돌아가셨을 때 붕어가 왕이 돌아가셨을 때 천군이 돌아가셨을 때 붕어했다고 그러죠. 당군왕검을 장사 지낼 때 그러니까 당군왕검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끝내고 돌아가셨을 때 붕어를 잃은 듯이 슬퍼하였는데 그때 그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단기입니다. 여기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 단기를 달았는데 이 단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댕기머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만의 자치제도 조직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가 건립된 곳에는 모두 계율을 두었다. 충, 효, 신, 용, 인 이라는 오상의 도가 그것이다. 소도 곁에는 반드시 경당을 세워 미온자재라여금 사물을 익히게 하였다. 대개 독소를 활쏘기, 말달리기, 예절, 가악, 권박, 권수를 이때 겸했습니다. 유괴, 이렇게 글 유괴라고 합니다. 모든 음락이 자체적으로 삼노를 두었는데 삼노를 삼사라고도 하였다. 어진 덕이 있는 자와 재물을 베푸는 자, 사례를 잘 아는 자를 모든 사람이 스승처럼 섬기는 것이 그것이다. 또 육정이 있었는데 잘 보살피는 충신과 뛰어난 장수와 용검한 병사와 훌륭한 스승과 덕 있는 친구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 것을 봐서 우리는 그 시대를 파악하는 데 너무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중국 기록에는 당연히 없고 우리의 역사체계도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만에 우리가 이게 사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고대 국가 전체를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지켜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지키는 공동체가 국가이기도 하고 민족이기도 하고 어떤 때 부족의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그 조직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운영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원칙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있는 것은 진짜 아주 고맙고 반가운 겁니다. 먼저 소도가 있는 곳에서는 오상의 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충효신용인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충효예지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시대에는 이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충이 뭔지 아시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우리가 충은 왕한테 충성을 하고 왕한테 복종을 하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충은 중심된 마음이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 왕조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라본 세상의 정체성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충입니다. 그다음에 효 여러분들 아시고 신 신은 믿음이죠. 용은 용감함 이 시대에도 전투는 있었으니까 국가 간의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꽃표했던 것이 용입니다. 그다음에 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두 곁에는 반드시 경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경당은 아마 인류 최초의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아마 유럽에 있었던 언어학교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원전 보통 5천년 전으로 보시거나 즉어도 3천년 전으로 봐야 되는데 그 시대에 벌써 이미 학교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한두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둬마다 소둬마다 경당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당에서 뭘 했느냐 그 시대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했겠죠. 첫 번째 활쏘기입니다. 활쏘기 그다음에 말달리기 그다음에 예절 가악 노래와 춤을 얘기하는 거죠. 가악 그다음에 권박 손을 쓰고 발을 써서 권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검수를 꼭 겸해서 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계라고 했댑니다. 소두 곁에는 유계라는 것을 꼭 가르쳤다. 어디에서 경당에서 소두 자체 내에서는 충혁신용인을 가르쳤고 소두 곁에 있는 경당에서는 유계를 가르쳤는데 유계가 바로 독서활속의 말달리기 그다음에 예절 가악 권박 입니다. 그다음에 음락에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국가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인 법은 앞서서 설명이 다 되었지만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동체 내에 또 나누어진 나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이나 도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거기에는 삼노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노는 뭐냐면 한문으로 그대로 보시면 석삼자에다 늙을 놓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원로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로 따지면 향견 향찰 같은 것을 거기하고 비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 가지 삼노니까 세 가지를 가진 분을 삼노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진 덕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재물을 베푸는 자 그 다음에 사리를 잘 아는 자를 스승님처럼 성기도록 하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뭐냐면 국가 강제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기반과 전혀 다른 도덕적인 거나 예의를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체에 줬는데 원로들을 줬는데 그것을 삼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